시간 남아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다섯 분과 함께 무더위를 시원하게 달릴 물총 퍼포먼스 그리고 스파이트 샤워 사임이 있을 텐데요. 우리 다섯 분께 스태프들께서는 물총 그리고 워터건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이크는 저희 스태프들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워터건에 물총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릴게요. 자, 시원한 물질기를 화면에 담을 수 있도록 정면을 바라봐 주시는데요. 함께 포즈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쿨석시 스타들과 함께하는 워터건 포즈입니다. 준비! 여러분의 삼겹포즈 보여주세요! 자, 시원한 물질기만큼이나 여러분들께 상탐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디자인 편이 걷지 않게 또 고리조림까지 해주시면서 워터건을 발견해주실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자,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의 물총 퍼포먼스와 스파이트 샤워 타임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자, 오늘 스파이트 아일랜드에서 상쾌하고 택견 없을 때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하나 둘째 사면 블랙핑크의 포에버 영웅과 함께 워터건과 물총으로 여러분들의 신난을 일탈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블랙핑크의 포에버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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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섯 분과 함께했던 모델 시간 이제 끝이 났죠? 이곳으로 우리 다섯 분과는 인사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다섯 분을 아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파이트모델 블랙핑크 우두환 씨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태한 명을 보셨던 블랙핑크와 우두환 씨 아래쪽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바쁘신 것 좀 해볼게요.